한 달 전부터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를 않아요. 좀 제발 좀 도와주세요. 바로 이 녀석이에요. 올무에 걸려가지고 풀질 못하고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예요. 유행, 아시아. 으 으 으 으 으 으 제가 정말 여러 방법 다 해봤는데 진짜 잡기 어려워요. 그 개가 얼마나 영리한지 포획도 안에는 안 들어가고 밖에서 그 먹임만 빼가지고 먹고. 왜 이렇게 잡으려고 하시는 거예요? 백구를 아끼고 챙겨주는 아줌마가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걔를 좀 붙잡아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. 아저씨 백구 왔어요. 아직 안 왔어. 아니, 저분 누구예요? 백구 어머니 같은 사람이라고요? 눈물 난다. 매일 찾아다녀도 착용을 찾으면 뿌쩍짤을 못 하잖아요, 우리가. 이리저리 도움을 받으려고 해도 안 되고. 두 사람도 바쁜 사람도 맨날에 와 있어요. 걔 때문에. 여기 갠들을 누가 갖다 버리고 산에도 갖다 버리고 의외로 세면을 키워줘야 돼지. 여기 갠들을 누가 갖다 버리고 산에도 갖다 버리고 의외로 세면을 키워줘야 돼지. 돌아가셨다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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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다른 사람은outer 거예요? 여기 사람 아파서 왜 어떻게 Hide it up? 그 집 하나 너부터 저랬는데. 마사 chamいて서 먹을래. 어떻게 좀 잡아줬어, 제발. 그래, 맘 먹고 사람 살지. 이리저때 다시 again. 한참이 저기ůeri. filtration희. Yoga IB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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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